Q. 기차에서 바쁘고 대표팀에 오게 돼서 많이 설레고 어떻게 팀에 도움을 줄지 고민하고 있고요. 여러 가지로 편한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. 팀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도움을 줄지 고민한다는 의미입니다. 밖에서 봤을 때 잘하고 있는 모습 많이 봤고요. 개인적으로 앞에 있는 경기만 신경써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소집됐을 때는 감독님과 미팀을 통해서 제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함께 고민할 생각입니다. 저는 전술에 따라서 제 장점과 단점이 분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맞는 전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대표팀이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전술에 따라서 움직이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미팅을 통해서 제가 팀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용 선수와 김진수 선수 전북에서 같이 있었으니까 연수들이 두 달 지났지만 많이 보고 싶어서 보게 되어서 반갑습니다. 화면으로 봤을 때보다 인상이 더 좋으신 것 같고 반갑게 인사하고 앞으로 더 잘 알아가야 될 것 같아요.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중국 리그도 분명히 지금 아시아에서 챔피언스 리그도 두 팀이나 올라가 있는 강팀이고 강한 리그이고 제 역시 가서 쉽지 않았는데 여러가지 도움을 많이 받아서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도 더 잘해야 될 모습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죠 사실상 저는 작년 월드컵 끝나고는 지금까지 대표팀에 오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전북에서의 좋은 모습과 이적을 통해서 여러가지로 또 이렇게 좋은 팬분들이 여러가지 칭찬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제 앞에 있는 이 두 경기라고 생각합니다. 투톱이든 원톱이든 뭐 이렇게까지 축구하면서 많이 해봤지만 팀이 추구하는 스타일과 또 제 장점에 대해서 분명히 이 팀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그렇게 잘 살려주신다고 얘기했으니까 서로 잘 맞춰서 팀이 승리하는 데서는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